HLB 생명과학을 좀 가져왔는데 HLB를 이제 모회사로든 의료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 중의 하나인데요. 일단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이 굉장히 좋습니다. 최근에 6월 27일날 들어온 거래량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딱 2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저점은 올라가지만 고점도 내려오고 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만나는 그 시점의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거든요. 그게 위로 됐든 아래로 됐든. 하지만 일단 실적이 받침이 되는 제약바이오는 저는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을 급등주를 좀 가져왔고요. 매수는 지금 현재 18,450원인데 지금 가격에 사세요. 어차피 급등주는 2, 3%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최소 10%, 15%를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8,450원 이하로 사시면 좋고요. 1차 목표가는 아무래도 전 고점이 22,500원. 이게 뚫는다고 한다면 25,000원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손절가는요? 손절가는 단타이기 때문에요. 추세가 이탈되는 16,500원대가 내려오면 그때는 현금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